안녕하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 정상길입니다. 오늘은 무등산 증심사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금일 등산 코스는 증심사를 출발하여 장불제, 입석대, 서석대를 거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증심사 탐방지원센터에서 스탬프 찍기를 했어요. 도로를 쭉 타고 가면 증심사가 나옵니다. 약 1km 정도 걸으면 등산로가 나옵니다. 초기 등산 코스는 완만한 길이라서 편하네요. 손으로 prager терри으로 던지yet 플레이 틈샘 브레이크 잠이 손들돌이 청소한 경우가 많아요. 당산나무까지 코스는 너무 쉽고 편했어요. 당산나무에 화장실이 있어요. 중머리제를 향해서 다시 등산을 시작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머리제 코스부터 경사가 좀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중머리제 도착했어요. 어렵게 무등산을 왔으니 서서태까지 가야겠죠? 계단을 기어서 오는 우리 막내. 조금 힘들었지만 장불제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보던 주상절리를 내륙에서 보니 신기했어요. 입석대 가는 길은 계단이 많고 경사가 있어요. 멋진 주상절리에서 사진 한 컷. 정상을 가려니 점점 날씨가 흐려졌어요. 서섭대에서는 구름이 멋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무등산을 함께 만들었어요. 함께 즐겨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모험을 떠나보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더 많은 재미와 모험을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